엠 웨이브 미팅 그리 제가 펼치면 되나요? 하나씩 뽑자 어이! 2절 파트, 웨이 파트 웨이 파트 부르기 웨이 파트 부르기에요 저는 금미언니 파트 걸렸습니다 오 진짜? 나 초아 파트 걸렸어요 큰일났다 아니야 너 스타일대로 하면 돼 어머 나 엘린 파트네 오 큰일났어 정말 높은 저랑 안맞는 키 이번에 엘린 파트로 아 엘린 파트로 전향한 엘린이 메인보컬의 메인보컬까지 노래 나요 저희 뭐 엠 모양 있나요? 있나봐요 그러면 초아 양부터 해보도록 할까요? 같이 노래를 이 파트를 부르는거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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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뮤직 큐 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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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어지고 자빠져도 나는 간다 아무도 나를 먹지 못해 어차피 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다 혼자 가는 줄 알고 택배까지 어머 언제부터 내가 이리 약해졌었던가 컨련대 잘 나갔던 내가 아니었나 뜨거웠던 자스물로 다시 한번 일어난 월화수복음스토리톱 한번 더 달려놨다 어차피깟 뻔쩍 나도 한번 잘 써보자 피깟 뻔쩍 나도 한번 잘 써보자 어이 블링블링 나도 한번 잘 써보자 어이 빙글빙글빙글 춤을 처 흔들흔들 닭덜낭고 비앙 비앙 닭덜낭고 비앙 비앙 피톡 번쩍 나도 한 번 잘 써보자 어이! 흘린 흘린 나도 한 번 잘 써보자 어이! 둥글둥글 둥글둥글 봤으면 사라파이어 야야야야야 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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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잊어버리고 리듬에 맞춰 Here we go 더 언니 오빠 모두 모여 Dance as a party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팝 팝 튕겨 튕겨 다 준비 된 날 자아 간다 오 재밌다 재밌네 진짜 이렇게 부르니까 재밌네 근데 계산하시던데 아까? 얼마씩 금 토요일 해서 다시 토요일로 가시더라고요 아 토요일을 좋아해서? 토요일 좋지 네 한번 이렇게 또 새롭게 다른 파트를 불러보니까 또 네